네 안녕하세요 콜드로닝 였습니다 저희 그 요번에 멤버십을 오픈했는데 인문자 인문 파일럿 레벨 분들 대상으로는 앞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그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올라갈 영상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 레벨 거기도 영상에 대한 예 지금 오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하고 어 그런데 그 저희 지금 위클리 그 기술 동향 예 픽소크 관련돼서 예 위클리 기술 동향 에 대한 이제 영상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그 뭐 보고서 예 보고서 문서를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 예 전문가 그 레벨 분들에게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 랩 쪽은 뭐 그렇게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고 인문자 레벨 도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번에는 오늘은 그 개발자 랩 개발자 랩 등급에 예 가입을 하신 분들 예 대상으로 해서 저희 그 좀 교육 요번에 그 새롭게 어 기본에 이제 저희가 교육 교재가 상당히 많고 저희 그 앞전에 이제 오프라인 그 커리큘럼 에 보면은 그 커리큘럼의 내용이 그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 자율주행 드론 운용 과정부터 해서 로스 과정 그리고 이제 뭐 마블 링크 마브 sdk 마브로스 개발 속성 과정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orb 로스 2죠 로스 2 에서 px4 마이크로 orb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 어 그리고 이제 ai 과정도 있구요 ai 하고 픽스워크 하고 해서 자율 비행 제어 프로그래밍 과정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또 px4 어보이던스 슬램 과정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이전에 오프라인 에서는 각각 했었는데 어 요번에 이제 그 유튜브 멤버십을 새로 오픈 하면서 저희가 그 어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어 제가 이제 좀 교육을 아 지금 통합된 영상을 좀 하나 새로 강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제목은 그 로스 2 와 px4 c7 가제보를 이용한 예 드론 시뮬레이터 만들기 강좌에요 예 사실 이제 요게 보면 어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저희 그 과정에 그 내용들이 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sdk 쪽 빼고 예 고 부분도 뭐 일조 끝에 가면 들어갑니다 실습 쪽에 예 자율 비행 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 내용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고 부분 빼고 나머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그 로스 2 하고 어 px4 c7 를 이용해서 어 가제보 쪽에 어 시뮬레이터 어 를 만드는 에 고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반적인 좀 내용이 많이 여기 이제 같이 들어가구요 예 그래서 교재는 뭐 거의 그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교재 내용을 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좀 다르게 해서 요건 이제 시뮬레이터 쪽에 예 좀 초점을 맞춰서 요번에 강좌를 하나 새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아 이 강좌는 그 저희 그 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예 개발자 랩 이상의 에 그 레벨로 가입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구요 어 어 이쪽에 어 보시면은 음 지금 게시물 쪽에 제가 이제 그 오픈 채팅방 그 접속 그 안내를 요쪽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관련해서 그 이제 그 예 접속 링크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접속 링크를 보시고 예 그 오픈 채팅방으로 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그쪽에 이제 그 교재 교재가 어 저희 다 온라인 교재기 때문에 예 온라인 교재를 여기서 예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구요 어 어 요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앞전에 그 4일 전에 예 그 이제 투표를 했었어요 예 설문 이게 설문 조사인가 뭐 암튼 예 투표입니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예 그 멤버십 회원님들 대상으로 예 그 가장 원하는 어 어 영상 예 제작할 영상을 조사를 했었는데 예 거기에서 로스트하고 시뮬레이터 관련된 영상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예 이쪽에 그래서 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지금 예 그 교재를 만들고 있구요 제가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차는 오늘 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목차 내용은 이제 총 7주 차로 진행을 할 생각이구요 예 7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뭐 한 두 달 정도 되는 거죠 한 달 반 예 정도 되는 건데 음 주제는 보면은 뭐 하나당 한 10분 에서 15분 정도 예 영상으로 해가지고 어 어 첫 번째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 예 개발 환경 구축에 중요하죠 예 그래서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 인데 예 윈도우즈 베이스의 wsl 기준으로 해서 예 개발 환경 구성하는 방법을 다룰 거구요 그 다음 2주차에 로스트에 대한 예 로스트 기본 개념하고 드론에 필요한 핵심 노드 구현하는 방법 예 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뭐 패키지나 노드 토픽 서비스 액션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tf2 좌표계죠 예 좌표계하고 예 그 그 좌표계 변환 관련된 예 그 로스에서의 방법 그리고 urdf urdf 가 이제 그 로봇 디스크립션 랭기지 라고 해서 어 우리가 이제 로스에서 알비즈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만들어지는 로봇 같은 것들을 가시화하는 프로그래밍 스크립트 언어 인데요 예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드론에서 여여 많이 사용되는 뭐 IMU 나 카메라 라이다 센서 같은 것들 예 고런 것들 노드를 로스트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예 고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액츄에이터 노드 액츄에이터 노드 라고 해서 2 이제 실제로 드론을 움직이기 위한 그 액츄에이터와 관련된 노드와 로스의 구현 방법 예고 내용을 다룰 거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 주에는 가제보 그 아이 가든 이라고 나는데 가제보 험불 입니다 험불 예 드론을 모델링 하는 방법 하고 이제 그 이제 좀더 이제 좀 세밀한 에 그 그래픽하고 예 그 이제 실제적인 좀 모습을 시뮬레이터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캐드하고 예 통합하는 방법 에 캐드에서 변환된 아 캐드의 아 그 모델을 예 다이 파일로 변환을 해서 예 가제보로 예 임포트 하는 방법까지 해서 예 가제보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주차 에 들어갈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시뮬레이션 에 대한 내용 예 요게 이제 4주차 그래서 이제 가제보에서 센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리얼 센스 카메라 라든지 뭐 IMU gps 바로미터 같은 것들 예 센서들의 값들을 가져오는 방법 예 그리고 이제 고거를 이제 로스 지지 브릿지 로 통합하는 방법 예 을 4주차에 할 거구요 그리고 이제 5주차 에서는 px4 기반 드론 시뮬레이션 px4 기반에서 드론 시뮬레이션 하는 px4 시트 에 대해서 좀 어 깊게 들여다 볼 거구요 그리고 이제 가제보 험불 환불 에서 어 px4 모델 예 그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루스트 하고 px4 연동하는 예 px4 로스콤이죠 에서 마이크로 rb 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달아 볼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6주차 에서는 이제 ai 를 시뮬레이션 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 고 방법을 이제 오픈 cv 하고 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7주차 에서 예 슬램 에 대한 내용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그 아이장 로스 가지고 오픈 프로젝트 하고 있는거 있는데 아이장 로스 에서 v 슬램 하고 예 그 이제 슬램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 실습 예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터 에서 구현해서 예 그 슬램 까지 실행해 보는 것까지 해서 총 7주에 걸쳐서 어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강좌 영상이 한 25개 예수 25회 차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저희가 요번에 그 멤버십을 론칭 하면서 예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던 교육을 다 지금 예 유튜브에 강좌 영상으로 어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첫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멤버십 런칭 기념 예 그 강좌가 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가장 예 그 저희 시청자 분들께서 예 그리고 회원님들이 예 많이 요구하시는 예 로스트 하고 예 가죽의 시뮬레이터 관련된 영상 예 강좌 영상을 어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어 아무쪼록 뭐 많이 그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예 그 첫번째 오늘 뭐 저기 소개 영상은 지금 공개로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1회차 영상 부터는 어 예 멤버십 회원님들만 볼 수 있는 예 볼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구요 저희 멤버십 에 가입하시면 저희가 어 많은 어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디벨로퍼 레벨에서 예 가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드론 어 개발 관련된 프로그래밍 예 여러가지 어 기법이나 팁 그리고 프로그램 예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저희 교재와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지금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을 어 개설을 해 놨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오셔서 q&a 도 예 실시간으로 예 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예 누리실 수 있으니까 아 많이 가입하셔서 예 좋은 어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